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쿨쿨이 조금통이에요 쿨쿨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트레디 트레디 인데요 뭐야 이거 트레디 뭐지 이거 피자 가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네 어떻게 된거야? 트레디 악어! 악어다 치카? 하얀 치카? 그룹을 결성했나봐요 어? 뭐지? 하하하하 아니 얘들아 눈에 피자 가게 안하고 뭐하는거야 예예 트레디가 노래를 부르고 드럽이 없네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악어는 베이스 몬스터 악어 록산나 늑대 클램 락 치카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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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뭔가 이상해 진데? 어어? 뭔가 이상해 진데? 고장났데? 클 났네? 으어 뭐야 쓰러졌어 그리하야 로봇이 또 사악해지는뎅 인간 로봇 없앤다 로봇 인간 없앤다 시작! 이제 로봇 되나봐요 안전모드 아쉽게도 한글 패치가 없어가지고 아 한글 패치 있나? 잠깐만 기다려봐 영어로 하기 좀 힘든데? 홈페이지 피클과 빌라드가 없지? 이게 다른 게임 지역이야! 프레디... 아 프레디에서 나가라 아 나 사람이었어? 아 너 거기 있었구나 뭐야 나 사람이었나봐 로보트 안에 들어갔던거야? 아! 아기인가? 왜 이렇게 작아나 로보트랑 다른가봐요 오 뭐야 넌 누구냐 난 크레이크야 그렇구만 난 이제 인공지능 로보트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알았어 시킨대로 할게 알을테니까 시킨대로 한다니까 빨리 시켜봐 넌 로보트야 너 충전 안하면 못 시켜 걱정하지마 난 태양열로 되니까 뻥이에요 그냥 맘대로 한겁니다 창문 밖을 봐라 저기 봐 헉 가드다 안전요원 내가 탈출하게 도와 안돼 난 사람을 해칠 수 없어 아니면 니가 나한테 잡아먹힌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아아 프레디 왓치 프롬 프레디 시계를 받아라 와 로보트 여기 어떻게 타고있던거야 여기 어디에 들어가있던거야 어떻게 들어가있던거야 들어갈데 없는데 뭐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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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방을 떠날 수 없어 넌 문제가 있다 문을 열어라 뒷문을 열어라 가서 뒷문을 열어라 그래서 얘한테 탈출시켜줘야되나봐요 저게 탈출하고 싶은가봐 니가 알아서 해 이대로 탈출 이대로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가자 얘 왜 탈출시켜줘 프레디 프레디 어떻게 열어 으쩌라구요 친구야 으쩌라구 어 친구야 으쩌라구 어떻게 하라고 헬로우 그레고리 노 메세지 I will make accessible now 백룸 도어 백룸 요거 열라는거야 요건가 부시 됐다 메세지가 왔다 메세지가 왔다 아니네 릴리즈 프레디 시즈룸 프레디를 방에서 풀어주라 어 세이브 아 저장 저장 장소 여기서 저장할 수 있구요 저장 저장했고 네 저장합니다 어떻게 풀어줘 어떻게 풀어줘 프레디 프레디 풀어주라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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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풍구 언제나 환풍구가 문제야 환풍구를 아니 게임에서 온갖 게임에서 전부 다 환풍구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환풍구를 잘 막아 놔야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어 뭐야 늑대다 늑대 어이 어이 뭐라고 하고 있어 무시해 프레디 직접 나가면 안 돼요 아 로봇라서 안되나봐 난 왜 쟤를 왜 도와주는거야 영어라서 못들었어요 그래서 한글 자막이라도 좀 뜨면 좋을텐데 자막이라도 뜨게 할까 아니야 그냥 어차피 다 못 읽어 그냥 어쨌든 프레디는 나가고 싶어해 어 여기 허기허기 허기허기 나타난다 조심해 뻥이었구요 허기허기 안나옵니다 이건 투레디의 장난감 공장이기 때문에 투레디 나오고 어디까지 가야돼 어 기타 소리 들린다 왼손 오른손의 법칙 오른손만 붙이고 일단 돌아봐 어디로 가라는거야 오른손의 법칙 이거 누구집이야 이거 여기 기타 치고 있네 치카 기치카 치킨 병아리다 근데 쟨 병아리가 아닌가봐 치카는 병아리거든요 노란색인데 쟤는 하얀색이고 보니까 다 큰 닭이네 요 요 뭐야 치카집이잖아 어디까지 가야돼 어 나왔네 나왔다 탈출 성공 어쩌라구요 뭐 하라고 했어 나보고 뭐 하라고 했어 로봇 평소 로봇 워리 워리인가 워리 닮았네 아닌가 기타 박물관인가보다 아 여기네 여기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거야 저장이 시급한데 저장 저장 저장을 저장을 안하면요 다시 또 긴 길을 돌아와야 할수도 있어 저장 어딨어 저장이 안보이는데 리카이어 키 뭐가 필요하다 저장하고 싶은데 어이 개물소리나 아까 보니까 그 야간경변 있잖아요 야간경변이 돌아다녀 어 뭐 어쩌라 프레디 어이 프레디 아 좀 무섭네 야 야 좀 무섭다 너 그러고 있으니까 어이 어떻게 풀어주라는 거야 이거 아 요걸로 잠깐만 하려면 포토페이지 여러분들 카드가 필요하다 가드들의 장ct 카드를 갖고 와라 여기있나 가방 뭔가합니다 수상하는데 으이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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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코스터머 컴플레인트. 우리는 그램프레디 메가 디럭스 어쩌고 저쩌고 미션 파인드 프레디 포토 패스를 찾아라 아직 못 찾았나보네 인벤토리 없어요 인벤토리 인벤토리 카메라도 있네 와 뭐야 카메라도 있잖아 맵 미션 일단은 카메라 저거 포토로 나갈 수 있는 패스를 찾아야 되는데 도로 어디서 찾아? 여기서도 해야되나 보다 이거 뭐야 이거 로봇은 뭐예요 왜 다 이렇게 최신식거지 어 포토패스 찾았다 바로 찾았구요 아 돌아와라 이제 알았어 알았어 왜 이분이 이렇게 밖에 안열리냐? 그래서 포토패스 돌려주면 오 잘했어 먹진 않아 주마 지금 당장 잘했다 내 날카로운 이빨 보이지? 말 잘 들어 알았어 무서웠어 나 빨리 방에서 꺼내라 한글 못한다 영어밖에 못한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든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어쩌라구요? 하우투유주프레디 아 프레디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 프레디 장착할 수 있나 봐 이제 장착 프레디 장착 나 애기인가 보네 아 프레디가 커서 들어갈 수 있나 보나 오 멋있어 어떻게 하라고 이게 프레디 나가라 겟 투 메인 로비 여긴가 메인 로비 어디야 저 프레디 됐어요 얘들아 어이 친구 나 여기 있어 배터리가 닫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아니 배터리 충전 좀 미리미리 해 두라고요 아니 밖 있으면서 충전이나 좀 해놓지 충전도 안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거였어? 여긴가 여기 메인 로비인가? 아 맞네 충전 좀 해놓지 충전도 안하고 뭐하고 있던거야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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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밑에 있어 경비가 있어 돌아가야 돼 걱정하지마 난 강한 프레디 방 없애버린다 내 말만 잘들어라 알았어 알아서이 어 고장났다 아 고장났어 어떡해 걱정하지마 내가 고쳐줄게 빨리 고쳐라 인간 동그룹 잡아먹겠다 우리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자기 혼자 움직여요 어 나갔다 프레디가 탈출하고 싶은가봐 왜 공공지능이 진화해가지고 숨었어 헉 프레디 너 여기서 뭐하는거야 어 나 고장나서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는거야 빨리 안돌아가 얼른 돌아가 큰일을 한단 말이야 나 잘린단 말이야 빨리 방으로 돌아가 말만 하고 가네 걱정 안해도 될거 같은데 어 됐어 빨리 들어가 그냥 들어가 있었으면 되잖아 왜 나온거야 굳이 그냥 여기 장착하고 있으면 되잖아 별로 말 잘하는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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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나가서 어떻게 할게 어차피 배터리 충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려고 어디선 어디가 우리는 어디가 몰라 나도 뭐라는거야 지금 일단 갑시다 맞아 어쨌든 가자 일단 포스트잇 황황황 앵글뱅을 도는것 같은데 아니야 어? 돌아갔어 아닌가? 다른 데인가? 맞겠지? 일단 가봐 로우 파워 큰일 났다. 파워가 없어요 프레디가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를 충전하기 전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집 여기있다 야 충전 여기있다 일로 좀 와봐 충전 좀 하자 아 충전 여기있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유 무섭네 잡지 움직이는거 별개나 있네 나도 세이브 해야지 나도 충전 충전 저장 볼 얻었는데 파인드 로비 아직도 멀었니 충전 얼마나 걸려 충전 얼마나 걸려 어 뭐야 뭐야 저거 까만거 뭐야 어 병 걸렸니 너 왜그래 뭐야 저거 나 혼자 가 아니 나 혼자 못가는데 언제까지 충전 해야되 친구야 자자 그냥 가면 되나 로비 나 혼자 뭐 해야되나 봐 뭐야 뭐야 치카니 쟤 왜 저래 저거 야 왜그래 프레디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인가 왜그래 왜그래 뭐지 뭐지 왜이래 뭐해 왜그래 야 왜그래 친구야 왜그래 뭐지 별로 안 무서운데 프레디한테 끌고 가면 프레디가 얘를 쓰러뜨려 주려나 프레디 도와줄거지 넌 착한 프레디 그치 얘만 착하고 나머지는 다 좀 그 고장 나가지고 아까 맞다 보니까 아까도 프레디 쓰러졌잖아요 공연 도중에 아 근데 좀 고장 난거구나 얘가 뛰어 그냥 뛰어 아 아 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점프트에 지나가자 어어 기어났다 어어 어어 기어났다 기어났다 아아 어떻게 하라고 아 저걸 탁 흔들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깐요 치카가 소리에 민감해 여기서 난장을 부리고 봐봐 까악 한 번 바로 들어가 척척척척 지나가고 이 아 쪼그려 앉아라 쪼그려 앉으면은 좀 덜 그런다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냥 가 그냥 가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쇽 다시 됐어 지나왔어 안전하게 지나온 뛴다 지친다 뛰라는 얘기 같은데 이제 곧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맞나 뚜둑뚜 미로다 오른손엔 손해법칙 저장하고 봐봐 그 다음에 일단 뛰어봐 아 엘리베이터네 뭔가 아 아이고 아고야 아기 아고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바닷속 뚜루루 흠들어 힘들어 아기 아고 아빠 아고 뚜루루뚜 아 치칸 닭 닭 닭 하하하하하 아 닭이랑 아거랑 누가 쫓아온다 오고있어? 얘들아 오고있니? 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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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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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너무 느려 날 따라주지 못할거야 다왔다 문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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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였어요 오 프레디 길이잖아 오오오 뭐야 프레디 피작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인건가 이제 헬리사랑이 됐어 아 여기서 그리고 나 또 야간 경전해야되나봐 아니 경비원 누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구요 프레디 나 니 뱃속에 쓰게 그냥 어 어쩌라고 파워가 다 닳아버리는데 나 어떡해 나 큰일났어 걱정하지마 아니 책상에 있는 뭐 만져봐 아무거나 버튼을 막 눌러봐 경찰설도 전화하고 알아서 잘해봐 뭐 어쩌라는거지 네 이걸 버튼 율렁 벽은 register 지금 Ergebnis 시 furnaces 저의urunjem 어? mortal 아래로 내릴수도 있고 수고하군 whoever 다른 포산 문 보이시겠느시다 문 두드리길 수해줘 악어야 왜그래 뭐가 문제야 어? 왜그래 응? 움직일 수 있고 아래로 내릴 수 있어 CAT-OUT 나가라 Ricardo 조작 비잇 다른 세이브 슬롯 뉴 슬롯 그래서 숨을 수 있다 딴 데 아 아 여기 숨을 수 있구나 숨어 아 이게 숨은 거야? 지금 안 숨어도 되는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일단 오른쪽 오른손의 법칙 일단 오른손의 법칙 엄마야 감찰아 닭이야 콕콕콕콕콕 근데 저 왜 저렇게 느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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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대? 저기요 반반 반반 무 많이 해주세요 치킨 왔다 왔다 누나 경비원 누나 저정 도와주세요 프레디가 저를 잡아먹을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프레디 어디서 뭐해 너 프레디는 어떻게 좀 어젯한 지 재생이들 이건 뭐야 저거? 청소하고 있는데... 제아이 있는 재생으로 청소하는거에 저만 인정하는ten Regulat 그 차는 전용 버젼 643 그 차가 Technology 전용 버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거 뭐야 저거 시킴 경비 경비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놈들이 사람을 웃음게 봐? 어? 로봇 아아아아아아 아 로봇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하하하하 으으으 저거 청소로봇한테 걸리면은 치카가 갑자기 튀어나오네 왠진 모르겠는데 저장있다 저장부터 하자 뱅 뱅 뱅 청소로봇이 날 발견하면 안되나봐요 아 저기로 들어가야겠지 그런데 그것은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구요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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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낮어 인간여깄다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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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봐 도망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르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달랐고요 자 어쨌든 개플레이 했고요 전이지만 안녕히계세요